두 바퀴! 스페스트루이크 아니, 슈퍼, 저 뭐 한 거예요?! 스피트 리프팅 한 거예요... 30초 동안 더 빠르게 많은 리프팅해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... 팀 рermo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신체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리듬감이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이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. 하나 둘 셋! 선순대도 제가 질 정도면 진짜... 괜찮아요. 엄청나는 거예요. 하나 둘 셋! 어, 다음부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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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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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! 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. 저희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거 시우가 리프팅하다가 깨뜨려서 저희가 싹 다 치웠습니다. 사실 이제 10층에 살다가 1층으로 이사를 왔어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... 룸을 감고하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프리타의 기술에 도움이 돼요. 두 분 다 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? 불편하죠. 좋아하니까... 그리고 뭐... 그렇게 길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? 차고 있어서... 시우야 늦었어. 이제 그만하자. 아니야. 이제 늦었으면 더 그만. 하나 둘 셋 넷! 하나 둘 셋 넷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소울 언니 보고 싶어. 초코 잘하니까 초코 보여주고 싶어. 자! 도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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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도룬!